아니 내가 진짜 말했잖아요. 아 이렇게 말했잖아. 괜찮아요? 이뻐요? 이뻐요? 괜찮아요? 이쁘다고요? 이런 세계가 있네. 얼굴 좀 보여드려라. 야 귀엽대 귀엽대. 와. 와. 귀엽대. 바론님 결심선 10개 감사합니다. 이쁘다고요? 바나나 바나나. 와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내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에드벌린 11개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팬 가입 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번에 팬 가입. 형 그냥 와서 씨발 앉아서 얘기해 빨리 와. 와서 앉아요. 의자 가져와서. 너희들이 박칠대님 가져왔냐? 씨. 아 진짜. 아무튼 여러분 여기는. 45만 유튜버. 45.9 아니야? 45.9야 형. 형 나보다 유튜브를 몰라. 와 이 형 진짜. 지가 지 자신을 올려치기하는데? 아무튼. 와나나라고 합니다. 근데 형. 왜냐면 이 형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아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애초에 내가 전에 가서 얘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형을 알아봤어. 재팅창에. 나는 너한테도 얘기했지만. 아프리카의 니즈가 있는데도. 무섭다. 이미지가 안 좋다. 이런 것도 없어. 이 사람들이 니즈가 있는가? 지금. 모두가 그렇겠지만은. 사실 이제 있던 집이 터졌잖아요. 약간 이 형도 지금 머리 많이 아파하는 상황에서. 데리고 온 건 아닌데 왔어요. 아. 100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이 빵빵 터지네. 저게 100개가 이제 만 원이잖아. 그럼 수수료 떼면은. 6천 원 아니야? 6천 원이지. 시발. 아이고. 아니 제가 좀 싶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아까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치즈직을 이제. 베타 테스트가 선정이 돼서. 한번 방송을 했는데. 제가 아마 이틀차인가 삼일차에. 치즈 1위를 했었어요. 네. 그게 약간 별풍선 같은 느낌인거지? 네네. 거기도 이제 치즈투데이라고 나오거든요. 딱 별풍선이랑 똑같네. 그래서 그때 떴는데. 그때 제가 한. 124만 원인가 받았었는데. 응. 바로 누가 DC에다가. 글을 딱 올리더니. 아프리카의 230이랑 비교를 하시면서. 똑같은 액수를 받았다고. 이게 너희의 수준이다라면서. 천희가 2.25.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공방을 치고 있어. 아니 참나. 이상하게 재밌네. 사실. 그 비하인드를 풀어도 되잖아요. 로마오라오의 저도 사실 나갈 뻔 했었어요. 엄청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아프리카 저도 좀 봐요. 꿈속에서 이제. 내가 거기서. 김인호님이랑 친했어. 꿈. 꿈속에서. 인호님을 한 번도 못하겠는데. 왜냐면 내가 인호님 방송을 좀 많이 봤었거든요. 내가 형이라고 부렸던 사람이었어. 거기서. 그래서 내가. 인호 형. 그. 공파가. 공주님 넘어오라고. 그거 부르는데. 갈까 말까. 했더니. 인호 형이. 하지마. 너는 이미지 소비되고. 여기 여캔분들은. 저기 할 수 있지만. 너는 아무것도 안 돼. 그래. 하고 눈 떤 거야. 인호 형이 가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안 갔어요. 가면 안되지. 인호 형이 가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서 안 갔어요. 그래서. 그게 내 불안이 그대로 나온 거잖아. 그치. 형의. 마음속에 있었던 불안감이 그대로 나온 거지 그냥. 그래서 저기. 주변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그 얘기를 했어. 아니 그래도 어쨌든. 가면 되지 않느냐. 찍먹이라도 하면 되는 건데. 내가. 그 얘기를 계속 할 때마다. 저기 나간 사람들을 봐라. 이미. 대중적으로. 백만 이상 찍은. 장지수. 여기에는 또. 봉준님 픽을 받은. 나름 거기서 찰아웃을 해줬지. 어 이제. 여론 좋은 저기. 또 여캔분들 딱 나가고. 만합니다. 일단 오.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인호 형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생각만 했을 때는. 내가 친구들 데리고 왔어. 친구들 누구누구. 한 명씩 와서 인사나야. 아까 같이 까나리 먹은 사람들. 까나리 액점 먹은 여러분. 트위치 방송한 애들인데. 잠시만요. 재팅창에. 공파야 감히 쓰는 여자보다 한 번 정도 있겠지 했는데. 있어요. 이 길이 있죠. 이 길이 있죠. 여러분 이 길이 있어요. 나잖아. 어? 내가 씨발 남자만 될 것 같겠냐고. 제 동네에서 머리 길면 일단 여자 취급 받기 때문에. 그래서 망했어요. 진정시켜 씨발 여러분. 너가 진정시켜 씨발. 나 이런 거 처음 봐. 너가. 열려 형 화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여자에 왔어요. 여러분 잠시만요. 여러분 나옵니다. 야 박틸다 기다려라. 야 여러분. 여자 기다려라. 박틸다. 아니 기다리시라고. 아 기다리시라고. 여러분. 제가 말했지만 감다살. 여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자. 해명하자 해명하자. 아니야 아니야.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약간 뭐랄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지나가는 바람에도 굴러는 검은색 비닐봉지.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 형이 걱정하는 게. 진짜 날아갈까 봐. 그러니까 우리 크루가. 아프리카 가면 갈 수도 있는데. 벌써부터 날아가면. 문제가 재яться 게 일 nobody have to go. 아니 근데 여기는 그게 있어요 대신. 이 사람들은 예쁜 애들보다. 재밌는 애들 변화. 5~~ innerhalb 재밌어요. 야 개쩍은 애 진짜. 아프리카는. 못생긴 건 예쁜 건 상관 안 해. 재밌으면 다 용서. 아 어떡해 진짜. 얼굴이 intéresslly 속 foot. 여자Úive 내가 아וץ. 야 은별 갈게. 내가 진짜 말했잖아요 괜찮아요? 이뻐요? 이런 세계가 있네 얼굴 좀 보여드려라 귀엽대 우리 아프리카 갈까? 야 아니 아프리카면 무조건 된다니까 잠깐 나한테 우선 누구랑 짓돼줘야 돼요? 아 넌 나한테 이 하트 나한테 하는 거임?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된다니까 아지 너 이제 오따리 간다니까 애는 물께로 주시면 안 돼? 아니야 오지 말래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아는 세상이 좀 바뀌거나 했어 아무튼 여기 나름 지금 이런 식으로 억울하게 나는 끌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트위치에서 넘어오라고 컨텐츠로 트위치에서 넘어온 친구들 되게 굉장히 많은데 다 잘 돼 엄청 잘 돼 막 100만 개 받는 애들도 있고 100만 개면 얼만데? 1억 정확히 말하자면 틸다님께서 1등을 하고 있어가지고 거의 100만에 가깝게 되고 있고 그 밑으로 하루짱님 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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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깨고 있어요? 이 새끼 뭐야? 1억이라고? 근데 아직 일주일도 안 됐어 근데 은별이 될 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은별이 정도면 되지 왜냐면 시청자분들이 어찌됐든 간에 살기 힘들단 말이야 그러려면 약간 펀치머신 마냥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만 한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여기 딱 진짜 오오오 정확한 거지 그니까 칭찬 아니야? 칭찬이지 따지고 보면 우리 쿨에 또 아이돌이 있잖아요 아 그럼 맞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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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 쿨에 여캠 포지션이 따로 있어 아니 없어 없어 뭔 소리야 아니 아이돌 있잖아요 오늘은 없는데 아 큰일났다 평생 없어 아 큰일났다 아 죄송해요 아씨 왜 자꾸 우리 나랑 꼬자라 그래 칭찬형이야 여러분 그러면 인스타만 보여드릴거에요? 사진만? 없으면 또 나랑 나오니까 이만큼 원하는게 있으면 어느정도는 줄줄 알아야 돼 아 근데 그 아 그 아씨 어떡하지? 니가 애를 망친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작가님 진짜 진지하게 저랑 혼녀가 예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거에요? 무슨 소리 니가 이쁘다고 생각한거야? 아니 이런 엽기적인 발사를 해 뭐야 뭐야 시발 다들 그런거야 지금? 너 지금 좀 충격적인데? 아니 지금 천명이 아예 외모를 인정해주셨는데? 아니 저거는 진짜 약간 독거미같은 새끼들인게 이렇게 이쁘다 이쁘다 귀엽다 귀엽다 해서 너가 아프리카 넘어가지? 첫날 500명 정도가 둘째날 다섯명 어 그건 너무 심하지 않아? 아니 진짜 다섯명이고 엄마아빠만 불러도 반 아니야? 이걸 일단 그러면 조금이라도 보여주자 아아 얘 누구야 이거 그럼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아니 이것도 사기인데?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괜찮아 괜찮아 다 똑같아 여러분 큰 겁니다 아니 근데 진짜 예뻐 진짜 이쁘게 나왔는데 이쁘게 나오긴 했어 이쁘게 나온게 아니라 예뻐 이쁘게 나온게 아니라 예뻐 여기서 얘는 심지어 잠깐만 근데 아까 사진이랑 좀 다르긴 한데 아까 사진에서 밤에 짜게티 세그릇 정도 넣으면 다음날 아 맞아 너무 정확해 그냥 짜파이티 안 되고 치즈 추가해서 짜게티는 너무 안 나리고 다음 날 너는 그대로 짜게티 쓸 때 일어나자마자 화장에서 방송 켜면 약 그런 뿌리네 주인공 수현 젠장